거의 매일 왔거든요. 아 여기로? 네, 여기로 밥 먹으러 왔어요. 4월달, 5월달 그 몇 달 사이에 그냥 우리는 울었어요, 나는. 너무 불쌍해가지고 눈이 빠져가지고. 눈이 먼저 빠지고 그 다음에 못 뵙겠어. 진짜 못 봐요, 막. 너 그럼 뭘 하고 뭐하러 오냐, 아줌마 마음 아프게. 그랬어. 아이고, 형 이거 먹자, 이로? 또, 그럼 이렇게 하자, 뵙터, 뵙터입니다. 아, 알았어. 맥т흠 상태 있어요. 맥트 되실 것 같아요. 이거 생태일이 많이 안되네. 근데 너무 심각하죠. 무슨 맥트에서 닦은 중... 상황이 지금 많이 안 좋습니다. 회의 20개를 가지고 여기 일지대를 프렉스 설치를 싹 해버렸어요. 프렉트를 안 들어가더라고요. 안 보이죠. 잡혔어. 아니 아니 다른 우리 얘기가 내가 안 잡혔었거든요. 사장님하고 나름의 유대관계를 잇고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공간에 맞는 포인트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.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이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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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주세요 이불. 이불 마약이야. 아우. 시간이 안 돼.